저 롯쥬는 딱 맞추면 돼. 지금? 그대로 그냥... 픽스. 픽스? 아, 뭐야? 아, 나 쉬고 있어, 내가. 갈게요. 네, 갈게요. A롤! 포커스 괜찮았잖아. 포커스 했어요. 당황하셨어? 모이고? 그동안 왜 숨겼어? 왜 모른 척 했어? 나 다 들었어. 너한테 신기가 없다는 거. 너무 무당 드라마로 가는데 갑자기? 나 다 들었어. 너 신기가 전혀 없다고. 모르고 했는데. 소라니는 별로 들어올 수 없다를 만기 보고 해야겠어. 근데 이제 얘한테. 소라니한테. 소라니는.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. 다. 아버지. 소라니는. 이제. 거기 들어갔어. 지금 해발 고도 120m에 저희가 낭따라지게 사 있습니다. 무서운데. 내가 너무 무서워하면 촬영을 못 할 것 같아서. 내가 진짜 소라니였다면 목숨이면 30개여도 이미 죽었지 않을까. 주인공 복부로 살아있지 이게. 괜찮아요. 하지만 신원이나 허니 둘 중에 한 명이 보여주겠지. 나는 강한 굳건한 믿음. 아무것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. 절박입니다. 무서워요. 실제 신원이라면 당연히 소라니에게 빨리 뛰어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속임수를 쓰기 위해 죽은 척 죽은 척. 잘 가. 이거 사진 보내줄게요. 금은 형 사랑해주시고 신원이도 많은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도 사랑 많이 얻으세요. 안녕. 형님. 여기서 손을. 제가. 이렇게. 이렇게. 이 손을 다시 사용하게 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저렇게 서신을 쓰는 일이었습니다. 갈겨야 될 것 같아요. 송구합니다. 일단은 장난 아니죠. 허니와 신원이의 사랑 못다하는 사랑 뽀뽀 갈겨야 될 것 같아요. 뽀뽀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키스 한번 하려고. 아 그러니까요. 끝났 끝났을 때. 그러니까. 사랑해요. 자 나 편집. 오케이. 다음. 누가 이게 큰 상자를 줬어요. 저를 아주 사랑해주는 사람 같아요. 아가씨가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. 여기서 아마도 소리씩 외우고 계셨어요. 알고 있었어요? 네 알았어요. 세상에. 알고 있었어요를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죠.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. 그냥 웃어주고 하윤이가 웃어주고. 자 넥스트 라운드. 자 다음 손님. 다음 손님 오세요. 너를 꼭 데려가야겠다. 네가 웃을 수 있는 것 같아. 네가 행복해져야 돼. 직선이 풀릴 것 같아서 그래. 그러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. 어때? 한참 놀랬어. 저기 그렇게 말했어. 근데 좀 너무 많아?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겨. 너무 현대식이긴 하지.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. 도망쳐지면 임 frig уп Don'tDo 죄가 죽은 줄 알았니? 현희야? 처음으로 만나는 씬을 찍었습니다. 저도 앙속으로 나오지만 저희는 벌써 10년 차 언니 동생 사이인 거예요. 모르셨죠? 현희가 바야흐로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정말 아주 못됐게 잘하더라고요. 가짜 현선이의 악역 연기 기대해주세요. 화이팅! 이동의 손으로 출발한 성장도 보다가 다시 출발하면 출발이 되죠? 살짝 얼굴은 다 아프게 되지. 우실 때 살짝 보고 숙여서 나레이션을 뭐 하고. 그렇게 해도 돼. 너 편한 대로 하고 있어야 돼.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니까 나 같은 건 다 잊으신 걸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